유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죠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뽑힐 것인가를 두고 정말 전세계가 긴장하면서 지켜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에 따라서 전세계의 흐름이 좌지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뽑힐 때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이 뽑힐 때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건 맞지만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살잖아요 육신을 잇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정치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영향도 받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뽑혔을 때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어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알기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 땅의 지금 정권 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는 저기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좌파 정권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론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가끔 말씀드려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그러나 저는 어떤 좌파나 우파나 어떤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높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정치나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들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땅에 어떤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지금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을 때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바뀌어서 새롭게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면 좋겠지만 반대로 동성년회를 자꾸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계속 추진하면서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거나 이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들을 행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그리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 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가 되겠는가 그러면 삼편으로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10년 전 20년 전에는 생각 못할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는 기독교가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니면 많은 사람이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불안과 이런 두려움 떨림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죽을지라도 목숨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전할 때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나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날카로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천국 보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어떤 사람을 지옥으로 심판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자주 나눴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에게 전세계 교회에게 이게 시급해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몰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시급하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 때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야 어미하심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어미하신 걸 알면 균형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미하심 이런 이야기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막연히 두려운 분으로만 여겨져요 느껴져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해야 되는데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에서 표현했듯이 유일한 길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그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몇 번 나눴지만 오늘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묘악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알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전에도 이런 유일한 설교를 했지만 이번 설교를 전할 때 이것이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명확해지더라고요 확연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도 기초적이지만 너무나도 핵심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주의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고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신앙생활의 평안함을 느낄 수도 없고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른 유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나눴죠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비참한 인물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가른 유다다 그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인물 다시 말하면 현대교회로 보면 평생을 교회 다니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전도사 목사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인물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그토록 옆에서 듣고 보았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가른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에서는 아주 잘 알았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토록 비참한 가른 유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가른 유다는 분명히 후회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고통 때문에 후회 때문에 어떻게 됐죠? 자살했잖아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우면 회개하면 됐는데 왜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버렸을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알았더라면 회개했겠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돌아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가 나눠주는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이신 걸 모른다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신이 그렇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는데 그냥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고 엄격하신 분이고 나 같은 사람을 싫어할 것 같으면 돌아갈 마음을 못 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돌아온 그 탕자는 아버지는 그래도 사랑이시지 얼마나 자식들과 그리고 일꾼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시는지를 봤어요 알았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가룬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 가운데로 차살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 돼야 되는지 아세요? 사랑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단지 두려워서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에 대한 생각이 들어올 때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동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그 구절이 무엇이죠? 성경을 짜고 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다 파생되어 나온 것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 10개명도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1개명부터 4개명까지 지킬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5개명부터 10개명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조금 더 여기서 설명하자면 여러분 5개명부터 10개명 이웃에 관한 개명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키게 돼요 왜요? 그 개명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개명을 지키는데 5개명부터 10개명도 하나님의 개명이니까 이웃을 향한 개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향하여 죄를 범하지 않을 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사랑이에요 북한처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죽을까봐 명령을 어기면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기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신해야 돼요 그 사랑을 먼저 내가 알아야 돼요 먼저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에요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사랑의 감정이 잘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커서 쉽게 남을 사랑합니다 왜요? 그만큼 사랑을 받아 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용서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아들여야지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여야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받아들여야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속에 그 사랑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 외울걸요 웬만한 그리스도인 어릴 때 주1학교 때부터 외운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쥐었으니 다 압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다 알아요 근데 이 마음에 그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확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확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토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못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확신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재판도 하시며 심판도 하시며 사람들을 지옥에도 보내집니다 그런데 이런 면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 땅에는 고통이 있는가 여러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랑하신다면서 지옥으로 보내며 왜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심판하시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신과 동시에 공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놈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놈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엄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놈하심 또는 자비로우심과 엄하심을 생각해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심여 인자하신 분이심이 확실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엄하심여 주놈하심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회개와 믿음 가운데 이르지 못했다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를 못해요 자꾸 두려워하기만 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사랑이시지만 공이라는 거예요 이 측면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십자가다라고 해요 십자가를 보면 누구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 속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에서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죄의 싹쓴 사망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선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나 공의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편 97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단섬은 기뻐할지로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예요? 의와 공평이라는 거예요 10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의와 심판이 주의 보좌의 기초가 되었으며 사랑과 성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 천국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탱하는 것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의와 공의가 상실되버린다 조금이라도 의와 공의가 변질된다 천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주에 평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행복할까요? 의와 공의에서 타협이 들어간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의와 공의가 기초예요 그것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법이 있어요 이 땅의 법은 너무나도 지금 많이 무너져 있지만 법이 없다 쉽게 표현하면서 올바른 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법이 없는 무법지대가 된다 그럼 그 나라에 평화가 있을까요? 안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올바른 법이 없으면 올바른 의와 공의가 없으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기초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자함과 진실함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사랑과 성실이 주 앞에 있습니다 그 기초는 의와 공의지만 항상 주님 앞에는 무엇이 있어요? 사랑과 성실이 있다 항상 주 앞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할 때 항상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는 의와 공이다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요 어떤 아들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재판장이세요 재판관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재판장에 들어설 때는 어떨까요? 철저히 의와 공의를 앞세우고 철저히 그것의 법에 따라 심판하는 무서운 아버지예요 사람들을 그냥 무기징역에 처해버릴 수도 있고 10년형, 20년형 어떤 사람은 사형 이런 법에 따라 이런 재판을 내리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땐 상당히 무서워요 그런데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대할 때 집에 와서 아버지를 대할 때는 한없이 인자하시며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해진 분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이 아들일지라도 끔찍한 죄를 범해서 그 아버지가 주관하고 있는 재판장에 들어서게 된다면 아들일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법 따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셔서 고통스럽겠지만 법에 따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 맞아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 맞습니다 공인 오신 분이 있어요 법에 따라 의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행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걸 기뻐하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는 걸 원치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는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은 것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신과 주념하심을 보라 라고 하시면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념하심이 있다 넘어져요 죄 가운데 넘어져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요 그들에게는 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주념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그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고통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 땅에는 고통이 있으면 내 삶에는 고통이 있을까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날마다 힘들까 항상 평안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고통과 근심과 너무나도 불안과 질병과 이런 모든 것의 출발점 원인은 어디서 시작됐나요? 죄, 마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잊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인 제공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질병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슬픔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택하고 마귀를 따라 죄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결과로 고통이 온 것이에요 질병이 온 것이에요 슬픔이 온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으로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의 영광의 보금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하지만 이 땅의 신, 귀신들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도 쫓겨난 그 천사들, 마귀들 그 존재를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그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실 때, 사탄에게 시험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기 전까지 이 땅의 대부분의 많은 경우 이 세상의 신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신, 귀신들이 사단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은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 곧 사탄이 오는 것은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이 땅의 신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내가 뭔가 잘못했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때로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고난과 징계를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 질병을 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세요 항상 질병을 치유하길 원하셨지 언제 질병을 주길 원하셨습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평안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재앙도, 어떤 질병도, 어떤 고통도 주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땅에 우리가 고통을 받으며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가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질병이 오거나 또는 마귀에 공격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닥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어떤 시험도, 어떤 연담도, 어떤 고통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불신자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이 땅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기도를 계속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 믿었지만 확신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고통스러운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셨어? 아니요 내가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성경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무조건 된다라고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면 받은 줄로 믿는 게 전제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에도 왜 응답이 안 돼요? 믿지 않았어요 많은 경우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대다수의 경우는 무엇이냐면 믿지 않은 거예요 성경대로 믿지 않은 것이에요 야구버스 1장 6절에서 7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본인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으면서 내가 그냥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사랑 아니셔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많은 경우는 믿지 않았어요 또는 의심했어요 바람에 흔들려 요동하는 배처럼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냥 기도할 때는 살짝 믿었다가 또 그냥 기도 끝나면 안 믿었다가 의심하면서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응답하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또는 야구버스 4장 3절 말씀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해서 그래요 내 정욕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정욕을 따라 잘못 구해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셔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 구해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아직 그 응답할 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가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어떤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을 때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시죠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그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뿌리부터 말라버렸다고 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말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시간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바로 저주하시자마자 바로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말랐네요가 아니라 조금 뒤에 다시 그 다음에 봤을 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저주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응답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런 무화과 나무 경우처럼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몰라요 지금 즉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은 사랑 아니시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해줘 왜 이 어려움에서 나는 해방시켜주지 않으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셔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왜 있냐면 자꾸 자신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린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자신의 모습을 봐요 나의 모습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때로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가운데고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할 때 그럴 땐 또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떠났는데 내가 이렇게 죄가운데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하나님 나 미워하시겠지 싫어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난 것을 보고 잘하는 것을 보고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이것을 조금 더 풀어볼까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싫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악압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악압의 사랑이라는 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또 여기서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니까 내가 신앙생활 개판으로 해도 제대로 믿지 못해도 천국 보내주겠지 이거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미워하셔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공의에 따라 지옥 심판하시는 것이지 지옥에 가는 사람들 향해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언신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그것을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이런 의심을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딜 사랑해요? 무엇을 사랑해요? 세상을 그러니까 이 온 인류를 사랑한 거잖아요 다수를 사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개인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드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인류를 사랑하시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열 자녀가 있었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열 자녀를 다 동일하게 사랑해요 이게 동일하게 사랑하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사랑이 열 자녀에게 나뉘니까 열 자녀는 부모님은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떤 자녀는 나는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사랑하셔야 그러니까 날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각 사람 개인 개인을 지극히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보금 15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고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보금 15장 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부로 말미야마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보면 단지 다수를 그냥 뭉뚱그려서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려요 그러면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온 인류 모든 사람을 보시고 다 사랑해 단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삶을 아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면 어디서 무엇을 하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곧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먼저 나다니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다니엘이 오는 것을 보고 먼저 예수님이 딱 말합니다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을 직접적으로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만나서 대화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나다니엘을 보자마자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나다니엘을 보기도 전에 먼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다수가 아니라 그 한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널 봤다 그때부터 이제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각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 각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의 삶으로 예수님은 계속 들어오길 원하세요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 각 사람을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참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한 가지 예화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마음에 찡한 감동을 받은 어떤 이 성경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삿개오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삿개오는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성경을 보면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요 사람들 때문에 못 봐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삿개오를 보고 삿개오라 삿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화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삿개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막 예수님 보고 싶어서요 막 나무에 올라가서 막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요 누구누구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나를 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삿개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알지? 근데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삿개오야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화해야겠다 그래서 삿개오가 바로 이렇게 말하죠 내려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런 일을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삿개오를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언급하신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는 한 사람이에요 키도 작아요 보잘것 없어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은 이름을 불러 언급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제 이름이 장군이니까 장군아 이렇게 부르신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느껴보세요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을 직접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나를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체적인 인류를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각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로 결론입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핵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잘못 오해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제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제가 그전에도 얼핏 이런 내용을 설교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더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구나 그게 뭔지 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확신할 수 있는 방법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이 땅에서도 사랑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거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을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가끔 드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두 연인이 있습니다 연인이 있어요 이제 결혼할 날이 다가와서 이제 남자 쪽에서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프로포즈는 이제 뭐 대놓고 나 이제 프로포즈 할 거야 하고 프로포즈 안 해요 프로포즈 안 해요 아니면 몰래 안 해요 몰래 준비해서 갑자기 깜짝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 친구도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그것을 몰래 준비하고 있어요 몰래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 친구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항상 붙어있으면 어떻게 준비해요 프로포즈를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붙어있는 시간이 같이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뭔가 남자 친구가 변한 것 같다 권태기가 왔나? 이제 내가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나? 날 싫어하나? 나하고 헤어지기 원하나? 날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화만 하면 달려오고 계속 나와 하루 종일 붙어있고 이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루 이틀 남자 친구가 전화해도 잘 안 받고 자꾸 떨어져 있고 나 오늘 무슨 일이 있다고 하고 전화해도 자기에게 안 오니까 막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도 남자 친구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여자가 그 남자 친구의 사랑을 못 느꼈던 알지 못했던 확신하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자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남자 친구가 나하고 함께 있었는데 자주 함께 있었는데 요새는 자주 함께 안 있는다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는 믿음이 전제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믿을 때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믿을 때 서로 계속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라는 거예요 단지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약을 하면 뭐 막 감각들이 막 어떻게 돼가지고 막 뿅 가고 막 해서 그 마약을 한 사람들은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또 마약하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뭐 어떤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자꾸 가지려고 또 해요 또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도 이렇게 느끼려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방식으로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요 기분이 째지죠 그토록 기도응답 바랐던 게 응답이 됐어요 막 기분이 째지고 좋아요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어느 날은 기도응답이 안 돼요 그럼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이게 뭐예요? 다 어떤 나의 감각과 느낌에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느낌에 의지해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느낌에 여러분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사람들 또는 어릴 때부터 고아로 버려져서 고아로 자라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쉽게 그 사랑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쉽게 안 믿겠죠 어릴 때부터 배신을 많이 당해봤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버림받아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사랑에 대해서 잘 믿음이 안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도 때로 어려워요 왜요? 사랑을 잘 못 느껴봤고 배신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 느낌과 그 감정이 내 안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기준을 자꾸 자신의 느낌과 감정 자신의 과거 경험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랑을 믿는 게 정답이라고 했죠 그 핵심이라고 했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나의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감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기도하다가 영적인 체험을 느껴서 희연을 느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건 자체로 믿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자 하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때때로 기도하다가 영적인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느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나의 느낌으로 감각으로 체험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고 한다면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실하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계속 뺑뺑이 돌 거예요 어느 날은 하나님 사랑하신 것 같다 어느 날은 날 싫어하시는 것 같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그 프로포즈 하려고 했던 남자친구는 변함없던 것처럼 하나님 쪽도 변함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입장인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다 내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나의 느낌과 내 입장을 벗어서 역사적인 사건인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거는 변함없는 사건이잖아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나를 위해 죽은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발견한 사람은 평생 제가 화건하건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확실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험을 해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지정이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하는 건 느끼는 거 다 바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올바른 인간이라면 죄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죄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죄를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요? 타락했어요 감정이 지적으로 타락하고 감정적으로 타락하고 의지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의지적으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 타락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의지를 그렇게 발동하지 않아요 순종하는데 발동하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지정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겠다 어느 날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은 또 안 믿었어요 왜요? 타락한 감정은 온전치 못해요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나의 지정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두지 말고 역사적인 사건에 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이라 이사여서 53장 5절에서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인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세요 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붙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이렇게가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려면 그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종 확증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사랑을 표현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 교회 다니다 보면 우리 인간들 통해서 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은 열리고 느끼지만 최종적으로 가장 확증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죽은 사랑 나를 위해 죽은 사랑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에 초점을 맞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나타났다고 돼 있지 나에게 기도응답을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게 아니에요 나의 질병을 취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응답도 하시고 질병도 취해주시고 삶에서 어려움도 해결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하시지만 사랑의 확증은 무엇을 통해 증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다는 거예요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것으로 확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또 성경의 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밖에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의 아들을 주셨다는 건 다 주신 거예요 자기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토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이나 질병치유나 다른 느낌이나 환경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확증된 그 십자가 그것을 딱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깨달아져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안 든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느낌? 아 막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어서 막 수련에 돌아다니고 막 기도 막 여러 시간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막 눈물도 흘려보려고 하고 물론 수련에 돌아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당연히 해야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확증돼요? 십자가를 통해 다른 말로 벌써 확증이 돼 있어요 내가 자꾸 확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확증이 된 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믿음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돼요 확신적 확신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를 향한 나를 향한 개인적으로 나를 향한 그 지극히 끝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느낀다는 게 막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단지 그것이 아니라 믿으세요 믿으면 느낌과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믿으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믿으면 당연히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까 그 프로포즈 하려고 했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했을 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의심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괴롭고 불행하게 느껴졌지만 다시 남자친구가 프로포즈 했을 때 그 여자친구는 분명히 남자친구가 변함없이 날 사랑하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또 여자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남자친구는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했지만 본인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확증돼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 확진된 사랑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 차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냐 안 사랑하시냐 이런 질문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날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싶어요 의미 없습니다 확증돼 있어요 막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다 알고 싶다 나도 확신하고 싶다 의미 없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돼 있어요 변함없이 날 사랑하고 있어요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그 사랑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 십자가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더 나아가서 부활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부활을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당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싶습니까 확신하고 싶습니까 방법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것 확진된 사랑을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믿음을 통해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평안 이것이 평생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믿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느낌이나 환경이나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서 흔들리며 두려워하며 떨며 괴로워하며 불행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믿게 하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길 원하시는데 알길 원하시는데 알길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받은 신앙생활을 하질 못합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강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강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에 그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믿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왕관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너무나도 그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했는데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구합니다 주님 강구합니다 주님 강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알고 받아들인다는 건 다른 말로 믿는 거예요 거짓된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정사실화된 진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다른 말로 믿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그냥 일방적인 사랑일 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며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 강구합니다 이젠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강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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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경관진들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온전히 믿는데 가로막는 경관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온몸을 다해 온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이제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애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데 받아들이는 건 믿음을 통해 받아들여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믿게 없어서 나의 과거의 경험이나 나의 느낌이나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벌써 증명되고 확증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영혼 육관의 강건함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믿은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척과 이 나라와 북한과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